마리바빠라빠 마리바빠라빠라 나 진짜 돈으로 흐렸어 러블리 잘해서 괜찮아 자 엄청 귀여워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는 시간에 오고 싶은데 만약에 안 되면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네 우리 언니 생신 축하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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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언제 준비했냐 이거? 근심은 벙커에 행복은 흐르는 최정은 나이스샷?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만 너네가 뭘 감사해 고마워 얘들아 허리노는 안 해도 됩니 자 이거 선물 준비했어 선물을 두 개를 준비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하나가 가지고 아 왜 이렇게 풍성한 거야 그런 거 아니지 난 여기 안에 소주 들어있네 자 이거는 내가 볼 때 화병 같은데 아우 언니 어 잠깐만 지금 정환 내가 샤워를 안 해도 이 향만 맡으면 안 됩니 내가 마치 샤워를 하고 있다 했다 이런 어떤 체면을 벌릴 수 있는 현재네요 성향을 보여줘 준비물처럼 안 돼 안 돼 에이 또 에이 또 아 이거 안 되고 오와 오와 이거 진짜 너무한다 이거 안 돼 아니, 이건 뭐야, 그러면? 사실 이 온도도 딱 맞아. 이 온도로 먹어야 돼. 영아 노벨. 유통기한도 뭐 사야 돼? 유통기한! 천사가 되어 한일을 승리할 때까지. 지금은 악마로 살겠어. 그래서 일단 1차 생일 셀러니아까지 해보겠습니다. 아, 나 지금 빨리 달러 바꾸러 가야 되는데, 지금. 나 지금 바빠,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찍을 때가 아니야. 나 빨리 지금 은행 가야 돼. 왜냐면 오늘 이지혜 씨가 하루를 다 비웠다고. 최정환 씨 생일이라고 비웠대요. 근데 사실 나는 크게 생일 부탁 친구들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언제부턴가 축하해주는 게 더 재밌지. 내 생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민망하노라고. 왜냐면 나는 평소에 내 생일처럼 살거든. 미역국도 좋아하고. 동생들한테 절 받고 줘야지. 절 할 거지, 나한테. 네. 몇 번 해? 두 번 반해. 내가 이 집이 금고에, 여기서 금고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 따똁. 금고라는 게 보여? 응. 일단 금고를 안 연지. 금고를 이렇게 안 여는 건 이유가 있겠지. 돈이 있다, 없다? 솔직히 금고를 왜 사내줄 사실 잘 모르겠어. 금고가 약간 있으면 사람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럴까? 금고도 건 cham raus. 자 그럼 금고를 보는데 번호가Это'. 스타트 누르고 펌osis. 456-789. 356-789. 2번 맞지ont Form Los Angeles 기계. 이거 다 여행할 때 쓰고 남은 돈들이야. 진짜 이거 1유로만 모아놓은 걸걸? 오스트레일라. 유로? 어,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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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제 안에는 1달러가 가득해요. 이거 느낌이 얼마일 것 같아? 이게 내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한 잔 하고 추석을 보내려고 했다, 생일. 그래서 돈을 이렇게 뿌리려고 했지. 근데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액수가 안 나올 것 같다네. 내가 이 1달러랑 헷갈렸나 봐. 1달러 모음집을 100달러 모음집을 사는게 돼. 약간 망한 느낌입니다. 100달러였으면 좋겠다. 이거 바꾸고 이게 다야. 봤지? 내 근거번호. 그냥 열어놔요. 네. 환기 좀 시킬까? 헉... 1달러? 100달러가 훨씬 부껍다, 그렇지? 100달러보다. 아, 10달러가 훨씬 부껍다, 그렇지? 이 집이랑 지금 뭐 마트 좀 넣어? 왔어요! 아, 최정환 씨! 최정환 씨 없는 집에 본의 아닌 게 또 최정환 씨 집을 내가 또 이렇게 초반에 이 집이랑 지금 뭐 마트 좀 넣어? 거실말 살짝 담았어요. 지금 모자집이던데요? 어떻게 와요? 아, 그래요? 일단은 우리 최정환 씨에게 선물을 주게 오는 것은 아니, 홈 드레스 뭐야? 너 진주 뭐야? 아, 정말 고급지지 않나요? 아까 한남동 쪽에 올 때는 자켓 보니까 섹시해요. 못 벗으면 오빠들이 환장하는 패션이야. 아, 관찬이 나왔어요? 제정환 씨에게 내가 진미채인가? 전복을 넣고 미역국을 끓였어. 그냥 맛만 한 번 봐봐. 언니, 미역국 누가 끓여줬어 오늘? 이거 전복. 아무것도 안 넣었어, 진짜. 좀 놓치겠어. 전복만 많이 넣었어. 맛있어? 맛있지? 제주도 맛이야. 진짜 전복 두 개 넣었어. 언니, 우리 딸도 하나 넣어. 빵! 어떻게 해야 돼? 드립치고 싶으면 생각이 안 나거든. 맞다, 이러고. 이기 싫은데 어떡하니. 순간인거였어. 내가 언니 이거 왜 끓였냐면 내일 언니가 아침에 해장하고 싶을 것 같아서. 맞지? 아침에 이거 밥 말아먹어. 언니가 언니 인생에서 이런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이거 몇 개 줄야 해. 다라다라딴. 다. 재정완, 가자! 한 번 더. 뭐야? 노란색이었어야지. 은근히 끝났으니. 아니, 은근히 꽤 돼. 진짜 돈이야? 진짜 돈이래. 진짜 돈이라니깐. 여기에서 침이 주스. 이게 멋있는데. 주술 때가 추자파네! 언제 해놓은 거야? 이거 약간 미역국까지 조금 장애적이었는데 돈으로 끝난다! 돈을 흘렸어! 진짜 돈을 흘렸어! 난 아까 1달러 이거 한 번 하고 갈걸 1달러 이만큼 바꾸고 왔는데 빌려줄까, 머니가? 언니가 언니한테 쏠 거야? 응 내가 쏴줘? 응 언니 돈 뼈로만에 맞들렸네, 이 언니 언니 맞들렸네 이리와, 너 이걸로 우리 이걸로 그냥 편집해 야 최정아, 생일 축하해! 야, 내가 준비했다, 최정아! 주워~! 어, 뼈! 야, 줘서, 줘서 죽는 것도 가져가기 죽는 것도 가져가기 아니 좀 더 많아진거잖아 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헤헤헤헤헤헤헤헤 피리님 뒤에 하나 먹었어요 가져봐 가져가 가져가 그냥 조카 만나고 하니까 오오오 가져가요 아니 언니가 줄 때 받는 거야 빨리 오오오오 니 이런 사람이야 오오오오오오오 아유 잘 먹었나 아? 돈 모졌어 아니 언니 로그로그에서 언니의 생일을 주변을 해서 나도 옷을 만들었어, 봐봐봐. 어머머머, 롤을 저보고 옷을 만들었어? 신경 많이 썼어. 오 마이 갓! 너무 귀여워! 러블리! 오늘 약속이나 한 듯이 그린 입고 왔잖아, 이렇게 봐봐. 그린 컬러. 오늘은 언니 드레스코드가 그린이야. 너무 예쁘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전환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아, 나 잘못했어. 넘어져, 넘어져. 나 잘못했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리 와, 이리 와. 3차원 기분이야. 너무 피곤하다, 벌써. 3차원. 1차원.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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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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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일단, 물을 탄산수는 안 먹지. 나 그냥 물을. 미네랄. 미네랄. 스틸 워터, 플리즈. 물지 마, 나도 물을 빨개질 것 같아. 빨개질. 네 얼굴 폭발시키는 목적이야. 생일 축하해. 나 어디 보기야, 나 유튜버야. 두꺼운 껍질은 저희 숯으로 이용해 봐서 워낙에 안. 3차원. 1차원. 한우 안심. 이렇게 하고 있는게 한우 안심이에요. 얘네 이제 누룩을 사용해. 1차원. 1차원. 어때요? 야아. 이야아. 이 자식. 이 자식 보통 아닌가? 다 절이, 다 절이. 다 절이. 이야 뭘? 특별 선물로 포켓 제품 포켓이라고요? 포켓 제품 아 죄송합니다 더 마실 거니까 2개 어 누가요? 아 더 마실 거니까 아 나는 결혼하실 거니 아 더 주실 거니까 아 더 주실 거니까 키가 엄청 들어가셨네 처음 봤어 뱅뱅뱅 Happy Birthday 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채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파이팅이 넘치는 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전송 모델에 있는 몸원에서 오늘 팝업 행사가 시작됩니다 어 무신사 사옥인데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오늘 좀 짱짱한 베이스 기초를 좀 신경 써보고 싶은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요즘 에센스 중에 쓰고 있었던 거 요즘에 쓰던 건 아니고 몇 달 전 부자 친구 이지혜씨와 함께 아나한티에 가서 근사한 목욕탕에서 기초를 농품을 챙겼던 거 예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4개월 정도 이제 꾸준히 써왔던 그런 제품인 겁니다 처음부터 땡겼던 건 그 프로폴리스였던 거 같아요 며칠 전에 약국 갔는데 프로폴리스가 지금 봄부터 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프로폴리스 아니에요 근데 이 귀한 프로폴리스를 피부에 바를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조만간 또 약국을 털어 가야겠네요 이 프로폴리스 그래서 제가 이 프로폴리스 에센스를 써봤을 때 강조하고 싶은 건 손부터 보습을 탄탄히 채워준다 2, 30분 정도 있으면 이게 아마 깊은 보습? 또 윤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전 그랬다고요 뭐 유회도 좀 해보세요 근데 이게 왜 찐이냐 그러냐면 정제수 대신에 정말 꽉 채운 영양만 그득그득한 찐 에센스로 트리플 장벽 케어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만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로폴리스 제품들 요즘에 시중에 많이 나온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도 이 스킨푸드를 구장하고 싶었던 거는 순수 프로폴리스이기 때문이에요 또 순수한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그 트원에게 우리가 아는 뭐 블랙비 프로폴리스 추출물 로얄젤리 뭐 이런 유효성분으로 80% 이상이 한 유효 되어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게 정확히 어떻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꿀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죠 묵직한 이게 바로 이제 밀도가 높은 고농축인데 이런 제형들이 무겁고 끈적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해요 굉장히 산뜻함을 느꼈어요 왜냐 빨리 흡수되거든요 고농축 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흡수되면서 아주 산뜻하게 이 친구가 존재감을 딱 피부 속으로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사계절 렌을 써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광 보여요? 전 광녀니까요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보다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했었는데 땀 많이 흘리고 나면 그냥 물 세안다 하고 났을 때 갑자기 확 건조해질 때가 있어요 전 그런 기분이 뭔지도 경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짠! 너무 그냥 너무 이템 아닌가? 왜냐면 지금 한 달 동안 스킨푸드 프로폴리스 에센스를 올리브영에서 아주 큰 혜택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도북이란 참고하시고요 아 너무 떠들네 빨리 이따 또 행사하러 가야 되는데 좀 외로워가지고 쓸쓸해지는 이 계절에 우리 스킨푸드 프로폴리스 이미지 에센스로 좀 수분감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먹지만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꼭이요 그냥 듬뿍듬뿍 바르시라고요 아주 그냥 아끼지 말고 해틀 꼭 누르시고요 안녕 안녕 아 szczegól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배우 최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자기 가위바위보 한 장만 원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아 배우 여기 여기 여기! 언니 지금 컨디션 어때요? 아직 안 피곤해요? 네 뭐 시킬 게 있어요? 2시간 막 돌아다니셨잖아요. 진짜요? 뭐 말해주면 달라지겠나요? 신혼이 할게요. 매니저님께서 무화과 10개 정도 드셨는데 어떻게 드실까요? 제가 따로 낼게요. 안녕하세요 저 채소예요. 채소. 채소. 아 진짜? 채소 분. 저 채소예요. 너무 좋아요 언니. 너무 좋아요 언니. 채소! 오부 inc Isso means 채소가 Michelle Miller 있어요. 채소은 저 그렇게 하실 거죠? 아 네네! 할게요. 환enas はい cow婆 di Hoi accord 계속 이렇게 하실꺼죠? 네 아이 네. 네. 저 제니컬입니다. 아 제니컬, 네. culturalün Jason Love to Joe integer 응, 선물이라서 여기에 먹을 거 되게 많았네 우리 아야, 여기 먹을 거 그냥 주는 거냐고 물어봐서 아 다 드셔도 돼요 다 드셔도 돼요 센터 맞아요? 봐주세요 센터 맞아요? 이 표정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잘해봤네. 저희 방송에서 열심히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음~~ 더 나오션데. 하나 둘 셋! 우리 좀 갈릴 것 같지 않아요? 최정환이 구독하는 보라클레를 저도 잘 보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좀 부끄럽다 너무 재밌게 하시던데? 너무 솔직하게 그냥 다 해요 헤라가 원상 대표로 하자고 진짜 한 번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정만 대박나라 와우 데뷔 일상 네 점점 초반에 제 얼굴과 약간 좀 깃발린 얼굴은 틀어놔요 축하받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네요 네 오늘 정말로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네네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많이 축하해주세요 바이 짠짠짠짠짠 짠짠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